지켜줘야 돼 유진이는 너무 많고 와인 멤버들 파티하고 있어 무슨 멈출 수가 있어 밥 밥 밥 밥 무슨 지팡이 몇매였어요 이거? 해초리네 여러분 어제 팬미팅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하는 저리 같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울기만 하고 왜 울었어 수연아? 저요?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울어 잘 울었어 잘 울었어 이은이는 그럴 때마다 MC에서 울 수가 없거든요 울 수가 없어서 참아 아니 내가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옆에 봤는데 승현이가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승현이 땀 많이 났구나 해서 막 닿길래 땀 많이 났구나 땀 많이 났구나 봤는데 엄청 울어서 승현 언니 너무 울어서 우리 팬분들 다 울었잖아요 너 때문에 근데 승현이 말도 슬펐던 게 김밥천국 돈이 없어서 계속 보내왔어 내가 언제 김밥천국 돈이 없다 했어 뭔 소리야 두두 살 때? 어 그 얘기를 할 때 좀 너 못 해줄 거야? 어 오리세요? 저 진짜 이제 진짜 농장꽃 오픈하거든요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 남자 동물 병원이 우리 가리지 않고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병원이 우리 거의 뭐 그래서 도망가 이제 오골게 들어올 것 같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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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보세요 노 레드 립 노 하이힐 노 öt 하이힐 놈 연 그냥 zen 로 트레이 고기 기호 민 되지 로 네 로 원 후! 현재. Bradley.